헐 하이, 헬로 오랜만에 이또 화생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거 딱 보여, 뒤에 그래? 다시 보이네 그래, 이제 보기를 해볼까? 나는 아직 안 보이지 아직 안 보여? 아니 아까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어 나 지금 필사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저희가 오늘 약간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재밌는 걸로 재밌는 걸 좀 해봤습니다 이제 스티커를 없애볼까요? 너 이미 다 보여? 괜찮아, 나 어차피 아까 귀 보였잖아 제가 이제 스티커를 없애볼까? 그래 이게 뭐야? 귀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가 원래 이런 건가? 귀가 원래 이런 거지? 얼굴이 좀 고맙다 어? 귀가 왜 이래? 귀가 안 예쁘네 됐다 자, 그만해 제 거를 한번 하려 오케이 오늘 약간 승민이 형 갑자기 이걸 주고 오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내 눈에 띄었어 우리 팬사일 때 봤던 거 같은데 오늘 고등학생 같다고 고등학생?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셔츠 입었지 맞아, 오늘 셔츠 입었습니다 노란색 셔츠 긴 강아지씨 호랑이 벗어주세요 형은 강아지잖아 호랑이야? 오늘은 호랑이 아기 호랑이네 네 호랑이인 척하는 강지랑 토끼인 척하는 아기 사망이 오네 옷 색깔 잘 맞는데요 사실 애가 따라했어요 내가 맞췄어요 제가 먼저 이거 입는다 했는데 내가 맞췄어요 맞으려고 내가 먼저 입었어 저 맨날 토끼 귀 반 접는다고 스테이가 알려졌어요 왜? 이거 왜 접어야 돼? 접어야 해 이거 스테이가 이거 팬사장에서 항상 토끼 모자 쓰면 승민아 한쪽 접어야지 그래? 그럼 두쪽 접으면 안 들려 두쪽 접으니까 안 들려 두쪽 접으니까 안 들려 야 두쪽 접으니까 안 들려 야 나랑 샤워해 들렸다 그럼 에어파트 때도 좋아 이렇게 껴야 돼? 에헤 귀가 네 개니? 저 머리띠 처음부터 보였다고요? 그랬구나 초등학생 방송 초등학생 방송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스트릿 키즈 아이언이에요 소개해 빨리 소개해 빨리 소개할게요 하지마 소개하세요 하지마 투키즈 송 스포 투키즈 송 스포 투키즈 송 스포? 스포 할 게 있나 스포 할 게 있나 스포 할 게 있나 되게 다들 뭐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다 개성이 맞아요 색깔이 뚜렷해 뭐 하나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이게 다 되게 다양하게 약간 뚜렷해요 네 그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저 머리색이요? 저 지금 보라색에서 완전 빠진 색깔이에요 정인이가 이 색 싫어해요 연색하래요 빨리 연색해 이등룡 창빈이 봤죠 봤죠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창빈이 형이랑 같이 본방 사서 했는데 약간 다 뒤에서 같이 저녁 먹고 있을 것 같아요 현진이랑 정빈이 형이랑 매니저 형이랑 앞에 테이블에서 먹고 난 소파에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1절 막 끝나니까 막 눈물이 막 나오려는 거야 밥을 눈물이랑 같이 삼켰어 뭔가 울게 민망한 거야 그냥 울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냥 뭔가 형이 너무 잘해서 맞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뭔가 감동이 막 하고 와서 눈물이랑 밥이랑 같이 삼켰어 응 근데 울면 내가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참았지 잘했더라 나도 팬싸트 끝나고 어제 봤는데 너무 잘했어 너무 멋있었어 멋있었어 네 너무 잘했어 검색이 참 예쁜 것 같아 덥하다가 갑자기 미성년이니까 단전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얘들아 긴팔 안 더워?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시원한 재질이어가지고 저는 좀 괜찮아요 그런 거 덥겠다 시원한 재질이야 응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청사진 너무 좋아요 청사진 맞아요 청사진 떴어죠 청사진은 또 비하인드가 있는데 청사진 보고 떴어요 제가 눈을 잘 못 떠가지고 저도 햇빛에 정말 개인껏 따는데 눈을 못 떠가지고 참 이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촬영해주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독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판 그거 할 때마다 제가 눈을 못 떠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막 났었어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날씨 좋은 날이 없었어 얘들아 후속곡은? 여기까지? 지성이 엉덩이 쿵 직캠 뜬 거 봤죠 너무 귀여워가지고 앞치마에 걸렸대요 맞아요 많이 찍었어 이제 뭐 다친 거 없고 그냥 무대 내려와서도 그냥 자기가 민망하다고 엄청 귀여운 행동 했으니까 스테이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요 뛰어나왔어요 어떡해 하면서 막 이러고 뛰어나왔어 어떡하냐 이러면서 소다랑 레몬 같아 레몬소다 레몬소다 레몬소다? 형이 소다야? 형이 소다야? 그치? 레몬? 응 그렇네 그렇구나 맞네 레몬보다는 약간 바나나가 더 잘 어울린다 바나나? 바나나를 맞아 맞아 바나나 먹어보면 나한테 바나나 아 아 이거 퍼즐로 이렇게 잘 안 들려 안 들린다고 이렇게 귀를 막고 있어가지고 대박 형이 이거 쓰고 내가 그럼 이거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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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되게 해야 되는데 알겠어 벌써 바꿔서 틀려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가 어떻게 머리가 은근히 은근히 귀가 무겁지 얼마나 나 머리가 또 언제 이렇게 길렀지? 나 원래 생머리를 너무 오랜만에 하거든요 지금 머리 이렇게 길은지도 몰랐네 야 딸마티미네 나 뭐해? 야 그래 그래 야 이거 써라 아이 진짜 안 쓰고 있어 그래 야 야 야 응 재밌네 이거 야 정인이 분위기 보여달라고요? 갑자기? 안 돼 안 돼 안 돼 전 분위기 없어요 여러분 완전 말랑말랑하다고요 말랑말랑 같이 우럭보럭합니다 아니 근데 집에서 우동 야 나는 그러진 않아 고급 보면서 먹 나는 그러지 나는 더 심한 거이지 창국이 형이 더 심한 거 창국이 형 야 등 넓어졌냐? 야 팔을 봐 맞아 맨날 딱 이제 자려고 딱 들어가는데 이해라 형 턱걸음 좀 도와줘 아 어제 어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어 오케이 형한테 냈어? 그럼 우리 찾았으 다음 편 보기 찾았으 다음 편이 좀 네 재밌을 거 같아요 진짜 재밌을 거 같아요 다음 편이 그 신의 옷 입는 건가? 여기까지만 하지 오케이 스포는 안 되니까 스포는 안 되니까 8등 씨 8등 씨 8등 씨 8등 씨 저 댄스부 들어갔는데 춤을 잘 못 춰서 걱정이에요 자 형도 댄스부였잖아 열심히 도원 한번 해줘 내가 춤을 그냥 취미로 취미로 즐겁게 하시면 돼요 진짜 재밌게 뭐든지 즐기기 재밌게 하면 돼요 저도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춤 되게 못 췄거든요 지금도 뭐 잘 추진하지만 즐기다 보면 잘 되실 거예요 이런 거 뭘까 아 고등학교 썰 풀어줘 고등학교 썰? 고등학교 썰? 난 고등학교인데 학교 재밌게 난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썰이야? 난 어디 썰 풀게 있네 뭐 시험 끝나면 친구랑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갔었어 한 뭐 그러니까 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활동 중 아닐 때 이제 이제 시험 끝나면 시간 조금 남아가지고 친구랑 친구랑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어 뭐 먹었어? 피자도 먹고 어쨌든 막 분식도 먹고 학교 앞에 학교 앞에 분식집 많아? 아니 학교 앞에는 없는데 이제 그 버스 타고 가면 있거든 근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근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분식도 먹고 막 컵밥도 먹고 학교 앞에 진짜 학교 앞에 분식집이 없었어 컵밥이랑 컵라면 딱 두 개 딱 시켜봐 호로록 먹고 호로록 먹고 어? 맛있었는데 나보고 평생 고등하래 아 고등같이 고등어 같아 정인이 시험 공부했어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둘이 뭐 했어요? 오늘 뭐 오늘 뭐 했냐? 연습했죠 한 게 많구나 오늘 뭔가 연습한 게 많았던 것 같아 오늘 보컬 레슨 받고 저는 연습했습니다 네 저는 비밀이에요 왜요? 저는 비밀이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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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저는 비밀이에요 그래 그래 사실 저희 모두 다 비밀입니다 뭔가를 했어요 스테이를 위한 무언가를 했습니다 정인이 승빈 댄스부 영상 봤어? 어 저 봤죠 찾아서 막 저는 형들 과거 그거 다 봤어요 내가 과거 무대 영상 제일 많을걸? 맞아 나도 과거 무대 영상 있어 유튜브에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선글라스 끼고 막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응?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노래하는 영상도 있고 막 그래 그 사람 비었나? 그것도 있고 마나 되게 뭔가 나도 모르는데 어쨌든 나 봤어 잘 추던데? 이렇게 생각보다 놀랐어 잘 추던데? 재밌었지 되게 근데 그때는 약간 되게 즐기는 게 보이더라 지금도 즐기긴 하는데 그때도 약간 즐겨하는 게 보이더라 나는 되게 있었어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했거든 왜냐면 친구들이 나 뭐 춤 못 춘다 했거든 그래서 아 나 춤이랑 안 맞나 보다 이러면서 춤을 절대로 안 췄는데 여기 와서 딱 춤추던데 그런 사람이 궁금해 나는 거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야 너 진짜 너 진짜 대단하다 나 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냐 왜냐면은 친구가 내 춤추는 거 같거든요 친구가 보면서 한숨 쉬고 막 그랬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춤을 이렇게 못 추냐 이러면서 나야 됐어 근육빵 근육빵 아기 빵빵이 뭐 근육빵 근육빵 뭐가 많아졌어 근육빵 근육빵 이상한 집 많이 하네요 형 이런 거 좀 맞아야 해 형 백만하트 백만하트 감사합니다 천만이야 백만하트 너무 소리됐다고 백만하트 너무 좋아 나 영통팬 나 영통팬사 처음 해봤는데 어땠어? 아니 이게 이게 되게 진짜 한 분 한 분 길게 얘기해드리고 싶잖아 맞아 이게 실제로 보는 실제로 대면팬사도 좋았는데 영통팬사도 재밌긴 했어 색달라 되게 색달라 그래서 빨리 한시라도 빨리 스테이를 만나고 싶으면 그냥 그런 마음뿐이었어 정말 그게 큰 거 같아 나는 산업 때 우리 스테이 없는 게 가장 조금 맞아 맞아 버전한 거 같아 그래도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가 빨리 수정받고 땀 닦고 올라가야 할 것만 같은데 스테이가 없으니까 염슨할 것 같아 맞아 춤이랑 공부 중 뭐로 갈지 고민이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지 맞아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지만 쉽지 않더라고 근데 뭐 진짜 뭔가 했을 때 되게 행복하거나 후회가 없다면 두 개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좋지 않을까요? 맞아 응 그게 진짜 정말 후회 없으면 뭐 춤을 선택해도 되고 춤을 선택해도 되고 저는 뭐 지금 이걸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진짜 진짜 후회 없어요 자 베라 아이스크림 추천해주세요 민초 빼고 민초 빼고 네 저는 민트 초코집이요 요즘은 저는 저는 뭐라 해야 할까요? 뼛속까지 민트 초코 다닐 거예요 나도 저 요즘에 그린티가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게 맛있더라고요 뭐 민트 초코 아 저도 민트 초코 그럼 스테이트를 민초단 아닌 스테이트를 막 댓글로 맞아 말 안 듣는데 말 안 듣는데 댕댕이네 아니 이렇게 댓글이 김승민 정인아 정인아 김승민한테 호랑이 머리띠 그냥 맞아 승민아 왜 자꾸 무대에서 창비리 웃기는 거야 나 이렇게 봤어 아니 그게 야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형이 먼저 보고 웃는데 형이 되게 머쓱하게 웃는단 말이야 맞아 아니 형이 그러니까 어디였지? 엠카부터 그정에서 그때부터 나 보고 웃는데 아니 형이 먼저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스테이들이 다 막 내가 먼저 이러고 있는 거라고 형이 먼저 만들어가 새롭게 할 때 막 이러고 웃는단 말이야 그래? 근데 형이 먼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랬구나 아무튼 형이 먼저 막 웃겨가지고 내가 처음엔 이랬단 말이야 내가 나도 들었고 그냥 인기가여야 돼 그게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구만 재밌어 그때만에 기대돼 정빈이 형이 나를 보고 웃어줄까 이렇게 하고 가나 하고 가나 만드지 하고 나가 그럼 이제 나 왜 현진이 형이 있으니까 왜 웃어야겠나 근데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웃고 있는데 난 잡힐 수도 있어 난 잡힐 수도 있어 난 잡힐 수도 있어 그치? 그래 난 하지 말자 응 용포기 파스타 맛있었죠? 그쵸 맛있었어요 승민아 너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겠죠? 공포기 파스타 승민아 너 보고 싶어도 승민아 너 보고 오렌지 참아야 하겠죠? 승민아 너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겠죠? 승민아 너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겠죠? 스타븐이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겠죠? 저 지금 무기력 100이야 과제 하세요 과제 하세요 과제 하세요 과제 하세요 힘들긴 하겠지만 뭐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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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박의 땡빵 추천해주세요 저는 빵병에 아주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아기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빵 달라고 하면 아기빵 줄 거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응 근육빵은? 아기빵빵이는? 배고픈데 다이어트 중이라고 먹어 그만 말자 그만 말자, 정말 비싸요 너무 잘하죠 비싸는 참을 때 내 발끝에 있는 신경까지 몸에서 제발 나트륨을 넣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뭐지? 영통펜사가 늦게 끝났어 응 그때가 한 9시 정도였던 말이야 난 진짜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너무 배고픈 거야 밥을 먹었어 너무 이제 아... 그러고... 파리하고 살찌잖아 살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물어서 운동하러 갔어요 진짜 안 먹었잖아 네 진짜 이해됩니다, 다이어트 힘든 거 진짜 힘들어요 네, 진짜 모든 신경에 맞게 하는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괴롭혀요, 저는 맞아요 너 먹어, 인마! 이러면서 진짜 배에서 너 먹어야 돼, 인마! 이러면서 하지 마 지금 비 오는데 승민, 정희는 비 오는 날 좋아해요 가끔은 좋은데 가끔은 싫어요 나도 가끔은 좋은데 가끔은 싫어 집에 있을 때 뭔가 비 오는 거 좋거든 나가야 되는데 비 온다 그건 너무 싫어 어 뭔가 특히 야외 촬영하다가 비 오면 맞아 진짜 그게 뭐지? 우리가 진짜 우리 데뷔했을 때만 해도 우리 항상 어디 나가서 할 때마다 비가 왔었어 맞아, 우리 진짜 맨날 용띠가 네 마리가 있으니까 비를 멀고 다니면 진짜 이번에 찾았을 그 트램펄리 위에서 촬영할 때도 맞아, 갑자기 가까이 소나기 와서 갑자기 저희 쪽에 있는 거기에 소나기 와서 응 그 카메라 감독이 있는데 촬영을 다 막 맞아 아까 용띠 씨 중단하네 그랬었어 30분인가? 비만이 뛰어나고 카메라가 아따 용띠가 네 마리 용이 네 마리 해 봐! 아 우박 마지막 아 우박 그게 언제지? 진짜 아 맞아 우리 중요한 아 그 우박 그때 아니야 우리 미로 때 아 미로 때 그때 미니팬 미팅 그때 맞아 우리 진짜 중요한 스케줄 있을 때마다 비가 왔어 맞아 이현아 요즘 왜 이렇게 스키즈 서바이벌 때 얼굴 같아? 너무 애기 같아 응? 그래 사랑아 정이네 그래? 서바이벌 때 얼굴 같아? 응 정인아 데뷔 초에 불렀던 그대 내 품에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기억나? 정인이 버전 너무 좋아서 자기 전에 듣고 너 뭐 그 노래 위에서 잠 자지 않냐? 응? 내 품에 위에서 들으면서 자지 않았냐? 응? 네 내 품에 위에서 들으면서 자지 않았냐? 맞아 그거 많은 스테이들이 원하고 있잖아 그래 나 정인이 생머리가 너무 좋아 생머리? 그러면 다음에 응 사전 녹화할 때 응 내가 스키즈기한테 얘기해 볼게 우리 스테이가 정인이 생머리 좋아하니까 메이크업만 바꿔봐라 나 이렇게 이렇게만 안돼 나 머리 습지 많아서 머리가 그냥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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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움직일 때마다 오늘 종강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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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일반 대학생이라면 승민이랑 정인이는 무슨 과가 할 것 같아? 저는 사과요 어떡해 나 그런 무화과 좋았어 천재지? 네 저 머리 카키인가? 아니요 이거 약간 약간 갈색빛 나는 보라색 아니면서도 보라색 아니면서도 갈색도 아니면서도 핑크색 아니면서도 막 그래요 네 아주 요상한 색깔입니다 고3인데 공부하라 해줘 계속 스키즈만 본다 공부 양정이 공부해 너도 고3이잖아 너도 고3이잖아 너도 고3이잖아 포도색 해달래 머리 포도색 머리가 보고 싶어도 참아 왜 네 승민이 아재개그 평생 압수 승민이 아재개그 평생 압수 이건 아재개그가 아닙니다 아재개그야 이거는 이거는 잠시만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아재개그 승민 개그 승민 개그 스물한 살 개그 나 언제 스물한 살 됐냐 저기 나 언제 스물 살 됐냐 아직 열여덟 살 같은데 마음은 장난이야 승민이 압수할 거 많다 진짜 스물 살 벌써 스물 살이니 둘이 같이 둘이 같이 승민이 정신 체리 스테이 정말 드립이 승민이 오늘 이 애니보다 동생 같아 그래 승민아 형님 그래 승민아 오늘따라 늙어 보이시다 말 뭐 말 좀 잘 듣자 어떡하냐 나이도 앞서 해 영원히 10대이고 싶었는데 영원히 나를 꿈꾸고 싶다 그것은 우리 뭐였따라 그게 뭐야? 혼혈 시대에서 오는 거 아니야? 야 너 그거 봤어? 뭐? 파맛 섹스토커 내가 그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나는 나는 여러 후기들을 찾아보는데 나는 아닌 거 같아 좋은 반응들은 아니었던 거 같아 나는 여러분 그리고 저 혼케이스 꾸미기 했어요 저도 혼케이스에 빵을 붙였어요 저 아기빵이거든요 저 강아지 입에 치즈 넣어줬어요 치즈 치즈 땡땡 치즈 서울에만 판대 그 초록색 조코 월실이었다 그래? 어 사서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야 뭐? 어 부산에 보내드려 우리 동생도 안 좋아했거든 치즈 땡땡 치즈 좋아해요? 치즈 좋아 그렇죠 나는 치즈 진짜 사랑해 치즈 정말 좋죠 치즈 너무 사랑해 치즙을 정말 좋아합니다 살짝은 덜 익은 라면에 계란을 풀어서 넣고 그다음에 계란 치즈를 한 장 넣어 계란 왜 넣냐? 계란 넣어야지 계란을 왜 넣어 계란 세 개는 넣어 세 개는 넣어 세 개는 넣어 계란 넣어 계란 넣어 안 맞아 안 맞아 너 제일 좋아하는 라멘이 뭐였지? 안성탕냉이랑 어 왜냐면 할머니가 맨날 그걸로 라멘이 주셨거든 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면 뿌려야 맛있는데 남종이 겉바속촉빵으로 밝혀져 응? 그게 뭐야?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아니야? 나 지금 해석했어 어 아 그렇구나 어 잠깐만 현진이 사이코 직캠 봤어? 정인이가 현진이 몸이 야하다고 말했던 게 이해가 가더라 그쵸? 그 뭔 느낌인지 알겠죠? 느낌 축하해 뭔가 아 응 그래요 여기까지 맞춰봐 아 아 오 나오면 교정기 철사 바꿨어 기절 기절할 거 같아 아 진짜 힘든데 힘들어 왜냐면은 이빨을 다시 한번 더 쪼우는 거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해 먹는 게 정말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한번 쪼우고 나면은 항상 막 약간 국물 있는 요리나 그런 거만 먹었어 아 진짜 힘들어 김치찌개 먹을 수 있어? 김치찌개? 먹을 수 있지 교정기 뺐어요 오 오 축하해요 요지장치 잘해야 돼요 교정기 드디어 막바지라는 요리지 와 와 그때가 제일 설레는데 아 교정기 빼러 갔을 때가 제일 설렜던 거 같아 승민이 너 근육 댕댕이야? 아니에요 괜찮아 형은 이쁜 어깨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떡하냐 어 어떻게 해 우리가 보고 싶어 시대 응? 저희도요 저희도 보고 싶어 진짜로 승민이 시술을 그만 입혀주세요 그러게 형이 시술을 입다니 그러니까 나 정말 신기했어 나도 뮤비 때 보고 나도 인기가요 가보니까 나한테 내 눈을 의심했어 인기가요 가보니까 저에게 시술을 리뷰해 주시던 괜찮아 나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여기 안 보이게 델트도 하고 응 나는 여기서 고정을 딱 했어요 괜찮아 이번 주 난 다 미소면 희망 오우 오 오 오? 흐흑 흑이나 민호나 깨카점 찍어줘 어이 tecnche hoop 힘들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셀카 이렇게 딱 찍으러 가면 리노의 웃긴 표정 나와요 왜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도... 이상한데 뭐 저도 그러면 따라와서 웃긴 표정을 합니다 인기가이선, 그렇죠? 공싸맸죠 둘 중 누구라도 댓글 읽어줄 때까지 숨 참을 거야, 시작 끝났겠네 응 민석민 읽는 거 너무 좋대 정인아 어깨 짱 넓어졌어, 멋있어 응 감사합니다, 만지지 마 내 몸 만지지 마 삼겹살 돼지가이 응 나는 그냥 무조건 삼겹살 맞아, 무조건 삼겹살 무조건 삼겹살, 그냥 무조건 삼겹살 김치 구워가지고 그냥 무안잎의 삼겹살집 가서 그냥 그냥 여섯 덩이 가져와가지고 차차차차차차 그다음에 그 된장찌의 가운데 그걸로 가면 연습생 때 무안잎의 삼겹살집 진짜 많이네 맨날 갔잖아, 맞아 와 진짜 많이네 우리 맨날 주말에 그 노란색 그 기름 부어져 있는 통에 콩나물 딱, 김치 딱 넣고 된장찌의 끓으면 먼저 먹으면서 밥이랑 먹고 우리 진짜 이 주말에 거의 뭐 상겹살, 부시가 다야죠 제네 상겹살 먹으러 승민 오빠 머리 다시 포도색 할 건가요? 비밀이에요 비밀 앨범에서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그런 거야 뭐예요? 나? 나 너무 많아 정할 수가 없어 나도 개인적으로 나는 비행기 좋아해 비행기 타 비행기 노래 좋아한다고 집 사고 와 비행기 타고 너와는 다 비행기 타고 트리플 너무 귀여워 그때 진짜 뭐지? 그때 뭐지? 비행기 녹음할 때 진짜 재밌게 했는데 그 디렉트 해주시는 분이 맞아요 너무 재밌어져서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좀 재밌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비행기 타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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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이엠이 탈렀다 이러면서 무한 리필집 가면 가장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뭐 찬이 형이죠 뭐 그래요? 응 각인반지의 세 개의 노래 가사 추천해줘요 형이 추천해줘 그거 어때? 청사진의 라인의 이름 타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어? 그거 아니면 잘하고 있었지 둘 중에 하나 생각하고 모두 다 뺏다 아니면 약간 리노 형 같은 걸 생각을 해봤거든 어 올라타 올라올라 올라타올라 얼마나 그 형이 뭐 적은 거 있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탕 탕 탕 탕 그거 말고 뭐 있었는데 그 아 그 놀부처럼 놀래? 맞다 놀부처럼 놀래 놀부처럼 놀래 각인반지의 거세기 진짜 웃기겠다 진지하게 공서체로 딱 써주는 거 봤는데 보니까 놀부처럼 놀래 쉽지 않아 승민 오빠 다른 노래 커버할 생각 없어요? 다른 노래 커버할 생각 있어? 비밀이에요 비밀이 많네 아주 비밀이 많아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호랑이 한 마리가 있네 저는 호랑이 같지 않은데 이건 그냥 댕댕이자 자 JYP 오디션 팁 가르쳐달래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세요 맞아요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주시면 돼요 네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저 정말 오디션 때 춤춰달라고 했는데 춤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막 박수치고 박수치고 제가 아는 춤 모든 걸 다 췄었어요 개다리 춤도 추고 그걸 보시는 분들은 어떤 미래를 그리셨을까? 그러니까 너의 미래가 그려졌을까? 그러니까 나 정말 포필일 줄 몰랐어 다 비밀이래 그냥 김 비밀해 김 비밀 스테이 비뒀어 김 시크릿 네 네 얘들아 배그하게 되면 꼭 총소리 탕 탕 탕 탕 탕 이거에 맞춰서 총 싸해 알지? 괜찮네 탕 탕 탕 쐈는데 저 머리에서 탕 탕 탕 탕 탕 소리가 들린다 박수치다 박수치다 그냥 걸어 달려 그리고 의료 상자 하나 주고 퇴학하고 의료 상자 주려 하는데 머리 그럴 거 같아 그럴 거 같아 네 네? 응 공식 그거 떴어? 우리 음원은 안 듣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 드라마에 나왔어 맞아 제가 드라마 봤거든요 네 OST 저희가 네 아주 또 네 이번에 참여하게 됐죠 네 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야겠다 아니 근데 그거 노래 진짜 좋아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노래 너무 좋아 신네뉴 1억 뷰 공화 공화? 1억 뷰? 1억 뷰? 5천만이야? 맞아 맞아 많이 안 돼 좀 놀러 왔어 정말 아쉬워 지금 1호보다 높은 거야 이거 최단 시간 아니네 맞아 여기 최단 시간 너무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위스테이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 행복해 슈즈키즈 마린룩 볼 수 있나요? 오 비빌이에요 아 너 모자 쓸까? 시민이 보고 입덕했잖아 진짜요? 리얼 중독성 갑이야 맞아 엄청난 마라탕이지 마라탕이래 마라맛이지 이거 기가 왜 이래 이거? 기가 왜 다 구겨놨냐? 딱 그래 그랬구나 금지어 신청합니다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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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이에요 정인 오빠 책 읽는 거 좋아요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아직도 구검에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두꺼가 안 쓸 거야 제가 예전에 책 읽었는데 요즘에 책을 또 안 읽고 있어요 나중에 형 무덤에 올려놓고 가라 예전에 책 읽었는데 요즘엔 또 안 읽고 있네요 다시 한 번 읽어봐요 벌써 2020년 절반 지났어요 절반? 재밌네 심지어 승민, 3분에서 내 친구가 될까요? 네 1 2 3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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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벌써 2020년 반이 지났다니까 진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 내일은 22살 21살 재밌네 응 Give us a hug 호그에 살래, 혜숙이 창빈이 하루에 5분만 보기 5일 동안 창빈이만 보기 하나만 골라줘 하루에 창빈이 5분 보기 나도 당연한 거 아니야 오븐 보기도 힘들걸? 오븐 보기도 힘들걸? 요즘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요즘 좋아하는 음식 뭐야? 저는 김치찌개 아니야 김치찌개 요새 안 먹은 지 오래됐어 그래? 머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그게 딱히 요새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 그냥 그냥 건강한 음식 맞아 그냥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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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간지 진짜 오래 된 거 같아 1년 넘어 솔직히 1년 넘은 거 같아 1년 넘었어 우리 예전에 데뷔하고라도 다 같이 휴가 안 하다가 펜트인가 그때 한 번 먹으려고 볼링장 갔다가 삼겹살 먹으러 갔잖아 지금 그때 이후로 한 번 남았어요 근데 진짜 오래 됐다 거기 안 간지 정말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거지 맞아요 스테이랑 같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같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멋있게 늙어가는 거지 그렇지 정인이 볶음 보여줄 때까지 숨 참을래 스테이가 자꾸 날 버키려고 내 몸을 내 몸을 제 몸은 소중이면 안 돼요 네 They went bowling and ate 삼겹살 어? 뭐라고? 볼링 치고 평소에 먹으러 갔대 진짜? Can Jungin be mine at least one second? 1초 동안 남자친구 어 그러니까 스테이커를 해서 오케이 2 안녕 안녕 아이엔승민 저 그냥 궁금해요 천국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나요? 저는 딱히 이렇게 아픈 건 없었고요 그냥 무난하게 떨어지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버프 안에 걸어왔어요 나는 뭐 이제 천국에서 낙법을 외워가지고 낙법으로 딱 떨어졌지 그래서 여기 옥상에 이렇게 굴러떨어진 거야? 응 아니 내가 낙법을 다 제대로 외워가지고 아니 나는 사실 그때 그렇게 됐어 우리 엠카 척방가 있잖아 그날 떨어졌는데 오라신 머리를 하고 하나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방송국 다 뚫고 떨어졌어 그랬더니 갑자기 무대 위에 이렇게 탁착해졌어 멋있다 그때 스테이가 없어서 스테이는 직접 보이지 못했어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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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의 영국은 가장 귀엽다 아니 정인의 영국은 가장 귀엽다 정인의 영국은 가장 귀엽다 제 이름은 정인 고마워, 고마워, 고맙습니다 누나 환갑 잔치 때 노래 불러줄 승민 양정인 구함 환갑 잔치 칫솔 무슨 색이에요? 저 지금 보라색이에요 저 주황색 바꿔야 돼 댓글이 못 빨리 볼까? 승민, 비아 코미디언 플리즈 코미디언 플리즈, 텔러, 쇼크 코미디언이 될래? 나 재미있는 이야기 잘 못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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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이름을 사랑이로 할지 이헨이로 할지 고민이야 이헨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울집 댕댕이 이름 좀 정해줘 댕댕이 이름 빵빵이 합시다 빵빵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슈테이 누나한테 하기뺑이라고 하거든 하긴 빵빵 이걸 그냥 빡빡빡 빡빡 승민강지가 호랑이인 척하네 아 아 네 아 네 아 그래 노래 추천해주세요 뭔지 알지? 하나 둘 셋 신명이 아 얘기하는 줄 알았네 그건 안 나왔잖아 아직 언젠간 나오겠지? 형 맞장거 틀면 혼나냐? 어? 어? 그럼 알아 저번에 우리가 형 파트 한 소재 드려줬잖아 이제 다른 소재도 한번 드려주는 거야 안돼 안돼 조금만 이렇게 드자 되게 신나 보인다 찡으로 신났어 틀어줘 다진 거 다 내놔 아니 안 혼나 누나가 대신 혼날게 안돼요 되게 혼나게 할 수 없지 누나 혼나게 할 수 없어 왜 너희만 들어 오늘 숙소 가면서 맞장거 틀고 가요 나도 그런 말 들어야겠다 맞장거 감시만 안 들려? 기다려봐 아 네가 원하는 숙소를 얘기해 봐 응 딱 2초만 3초 됐어 3초 1분 1분? 응 딱 1분 맞추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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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놀랐어 깜짝이야 진짜 많이 듣고 싶구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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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지롱 안 돼요 근데 정말 My Universe은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 띵곡이죠 완전 띵곡인 것 같아 뭔가 약간 마음이 이런 느낌? 게임 있었지 맞아 진짜 재밌었어 정말 그거 바닥 뜨면서 너무 재밌었어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너무 재밌었어 물론 콘서트 다시 하고 싶다 진짜 이거 와우 맛짱도 콘서트 합성합니다 My Universe 너무 웃긴 것 같아 맞아 처음 봤을 때 너무 웃겼어 세인 느낌 My Universe 정말 이거 우리 그랬잖아 이거 녹음했을 때 녹음하고 나서 그 회사 직원분들이 녹음 잘했다면서 많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했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잘했다고 지금 완전 너무 잘했다고 근데 개인적으로 한 번만 더 다시 하고 싶네 난 나도 녹음 한 번 더 하고 싶다 근데 이미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끝났지 지금도 뭐 좋다고는 하시는데 지금도 뭐 좋다곤 하시는데 그래 긍차만 한가데로 오래됐어 긍차? 처음 꺼도 먹어야 돼 처음 꺼도? 이거 봅시다 어? 무슨 뜻이야? 벌써 46분이네 여러분 슬슬 댓글 우리 두 개씩 읽고 마무리 할까? 비 오는 날 듣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제가 오늘 들은 노래를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요새는 오늘은 윤하 선배님 노래를 많이 틀었어요 윤하 선배님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일어나는 노래가 있어요 좋네 후렴고 다들 아시죠? 이 노래 오늘 한 명씩 듣고 주무세요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읽고 들었어 너무 좋아 맛있는 거 먹자고 이건가? 응 맞아 근데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정확히 그들은 꺼졌구나 정해 알림 좀 좋아 맞아 눈을 잃어버려서 우리야 김성렬 싸움이니까 봤잖아 나 이번에 이번 주에 노래 다 들었잖아 김성렬 선배님 오랜만에 노래 듣고 싶은 거야 저번에 막 큰 말 버리고 있었잖아 그때 노래 듣고 싶은 거야 다 들었어 근데 나는 이것도 좋지만 이 노래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 판타지 동화에 들어온 느낌 뭔가 판타지 동화에 들어온 느낌 오케이 말을 한 번 해봅시다 이거 뭐 말 안 했다 하죠 아주 귀여운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시락에서 보긴 했는데 맞아 아보카도가 있는데 이거밖에 생각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말 이리리 심며들었어요 정말 심며드세요 여러분 시리가 왜 나오니? 시리도 스며들었네 심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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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멍 요새 진짜 1일 3멍을 하는 거예요 일단 숙소 들어가면 또 상빈이 승빈님 왔어? 멍 이래서 이럴 거예요 진짜 1일... 최소 1일 1멍은 한다 1일 1멍 쉽지 않아 오케이, 자 이제 이제 마무리해봅시다 오케이 이제 마무리해보자 어떻게 마무리할까? 당연히 마무리 정해봐 너무 똑똑하니까 여러분, 오늘 월요일 밤이죠? 네 저희가 스테이 월요일, 또 힘써 월요일 또 비도 오니까 이렇게 달려주려고 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희 보시고 아주 기분 좋은 네, 잠 자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숙소 가서 이제 잠 자고 내일 하루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저희 오랜만에 ASC에 또 나가죠? 그렇죠 네, 이거 이미 뭐 나왔겠지? 응, 맞아, 나왔었지 순간 식겁했잖아 ASC에 나가니까요 네,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일 그 단체 팬 사인회도 있죠? 맞아요 네 그것도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못 또 와서 안녕 세 번째지? 응, 맞아요 안녕